요한복음 은혜 365, 15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찬성과 462장 생명진리 은혜 되신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생명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내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신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우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본부 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뤄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일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해와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성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말에 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새로운 차원 즉 거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거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죄자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믿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믿음의 결과까지 약속하십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함입니다 또 진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진리를 알기에 진리 아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들어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더 이상 무슨 자유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문화의 종 왕정기에는 다른 나라와 우상의 종 바벨론 포르기에는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종됨을 깨달아야 진리와 자유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아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